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범죄자, 그와 동시에 사기결혼 예정인슨이 데리고 왔습니다. 봅시다. 제목 제가 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잘 몰랐고 실수했어요. 그리고 사람도 안 죽었으니까 예랑이한테 솔직하게 고백하면 나 사랑하니까 당연히 용서해 주겠죠. 원지, 예랑이한테 집유전과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? 저는 처음에 제목만 보고 집유전과라는 말을 몰라가지고 집행유예전과죠. 집유전과, 집유전과, 옛날 어릴 때 있던 동화전과, 표준전과 그런 건가? 죄송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30대 초반 그리고 2년 동안 만난 남친과 상견례를 앞두고 있는 여자예요. 예비신부죠. 제목 그대로예요. 제가 과거에 큰 실수를 했고 그것 때문에 집행유예전과가 하나 있는데요. 아직도 말을 못했거든요. 이제 조금 있으면 상견례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터질 것 같아서 글 써봅니다. 욕은 하셔도 돼요. 근데 괜찮으시면 조언도 좀 부탁드릴게요. 저 정말 반성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이죠. 제가 아직 대학생 신분이었던 시절에 제 개인생활비 때문에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게 또 어쩌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수거일을 하게 됐거든요. 진짜 여러분 이거 구차한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. 저도 그냥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게 뽑을 때 무슨 대출업체 사무보죠? 그렇게 소개를 했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냥 그런가보다 이러면서 그 알바를 시작했던 거예요. 그런 뒤 정말 저도 모르는 순간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하게 됐고 결국 사기 방조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현행범 아마 돈 쓰고 하루 다니다가 잡혔나 봅니다. 돼가지고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까지 가게 됐거든요. 1심에서는 얄전없이 바로 시력 나왔고 그 이후 항소를 해서 집행유예가 나오더라고요. 겨우 풀려날 수 있었죠.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속이 된 겁니다.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. 또 당시 제가 받았던 알바비도 당연히 전부 다 몰수돼가지고 추징당했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걸 해가지고 가진 건 한 푼도 없어요. 여하튼 다행인 건 항소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뒤에 저는 바로 다시 사회를 돌아올 수 있었고요. 뭐 그걸 알았든 몰랐든 어쨌든 죄를 지어서 별을 하나 달게 된 만큼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극복을 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진짜 그 전보다 더 열심히 또 부지런히 살았던 결과 지금은 그래요. 대학도 무사히 졸업하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많이 쫄았지만 어떻게든 자리 잡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의 남친을 만나 남들처럼 연애하고 이제 곧 결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알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죠. 예랑이는 이거 전혀 모르고 있어요. 마음이 상상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끝까지 속이고 숨길 그럴 생각은 없거든요. 당연히 제 과거의 그 실수, 실수예요. 몰랐으니까. 이거 그래도 말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. 또 이거를 끝까지 말 안 하고 속이면 사기결혼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. 그냥 연애만 할 때도 이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그때는 뭐 결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든 견딜 수가 있었거든요. 하지만 이렇게 결혼이 확정된 이후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치 않아요. 잠을 못 잡니다. 엄청나게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제 가슴을 막 짓누르는 그런 압박감 또 제 스스로도 마찬가지죠. 그런 죄책감들 속였으니까 그런 게 너무 커서 이 사람과 행복하면 행복해질수록 도리어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더 늦기 전에 말을 하긴 할 건데요. 문제는 이거예요. 제가 이 모든 걸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예랑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너무 무섭고 걱정되거든요.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찐작하게 실망을 해버리면 되려야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고 원수가 될 수 있는 게 또 사람 마음이잖아요. 그런데요. 물론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. 맞는데 억울한 것도 있거든요. 저는 진짜 아예 하나도 모르고 한 일이었거든요. 그게 몰랐어요. 알면 했겠냐고요. 이런 말 하는 거 많이 부끄럽긴 한데 솔직하게 따지고 보면 아니 나도 피해자 아닌가? 나도 속았는데 이런 억울한 생각도 들고 특히 저희 집도 잘 사는 편이 아니라서 그때 제가 써야 하는 생활비 용돈 이런 거 100% 제 스스로 알아서 벌어가지고 했거든요. 대학생 때 진짜예요. 저희 부모님한테 용돈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. 그냥 다 제 스스로 번 돈으로 용돈 쓰고 생활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. 열심히요.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. 정말 진짜 아예 하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엮여가지고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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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나로 본의 아니게 전과제가 됐다는 이런 기막힌 사실 그리고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았다는 거 끝으로 집행유예로 나온 후 더 열심히 살았다는 거 이런 거 등등등 전부 다 솔직히 다 말을 하면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? 일단 남친도 남친이지만 남친 부모님까지 다 이해를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. 설마 이대로 파혼 당하는 건 아니겠죠? 사랑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예비 신부나 예비 며느리의 이런 과거 실수를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그게 아니면 에라이 사기꾸나 이렇게 취급하고 그대로 파혼을 하실 건가요?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거 알고 당연히 알릴 거지만 그 뒷일이 너무 무섭고 또 걱정되고 감당이 안 될까 봐 오밤중에 잠도 안이고 글 써봤어요.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거 말고도 제 채널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알바 사연이 한 서너 개쯤 있는 걸로 아는데 100이면 100 똑같은 소리야죠. 나는 몰랐다. 진짜 몰랐나? 댓글 1번 예전에 물어보살의 물어보살이 나왔던 그 아이 말이야.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무호적자로 살다가 나이 19살에 자기 스스로 이름을 찾았던 어떤 여자의 말이야. 그렇게 생애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하던 아이가 결국 본인 스스로 하늘의 별이 됐다. 이유가 뭔 줄 아냐? 바로 보이스피싱이야. 이걸 당했고 그때 잃은 돈 그냥 몇백이 고작이지만 이 아이가 잃은 건 단순히 그게 전부가 아니야. 이 세상에 대한 확신과 인간에 대한 신의도 다 잃어버린 거지. 진짜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나는 몰랐어요. 의도치 않았어요. 이딴 개소리 절대 하지 마라. 발목에 족쇄를 치우고 협박을 당해서 강제로 한 게 아닌 이상 너도 그냥 똑같은 공범이야. 범죄자라고. 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세상이 무너지고 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끄는 사람도 분명 있을 텐데 감히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말하지 말라는 거지. 집행유예라고 해서 네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야. 내 댓글 그렇죠. 집행유예는 죄는 있지만 그냥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거지. 무죄다라는 소리가 절대 아닌데. 야 이건 말하는 꼬라지 봐라.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되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자빠졌네. 역시 이 정도 깡은 있어야 죄를 짓고 사는 거구나. 야 참 놀랍다. 2번 너 같은 수거책들 검거되면 100이면 100 전부다. 나는 몰랐어. 나는 그냥 심부름만 했다고. 이 지랄들 하는데 이거는 절대 모를 수가 없다는 걸. 어린 꼬맹이들도 다 알아. 열심히 살았다고? 미친. 야 누구는 열심히 안 살았냐? 아니 너 말고 다른 범죄자들도 마찬가지야. 남의 목숨 같은 피 같은 돈 쉽게 먹으려고 열심히 바라 하지. 가족도 없이 혼자 살던 아가씨가 그 전재산 몇 배 이걸 피싱당에 다 날리고 스스로 목숨을 끄는 소식을 내가 뉴스를 보고 알았거든. 피가 진짜 거꾸로 솟아가지고 한동안 진정이 안 됐는데. 너 명심해라. 바로 너 같은 범죄자들이 걔 죽인 거야. 그런데 감히 너 또 아이가 결혼을 생각한다고? 어림없다.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. 한 2년 된 것 같은데. 그때 무엇이든 물어보살 나왔던 어린 친구였죠. 20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.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 돈이 200인가 그랬대요. 와 이 댓글들도 그랬지만 저도 그거 보고 와 정말 살기가 삶에서 그렇게 살기를 느껴본 적이 거의 없는데. 진짜 이게 제가 유튜브라서 심한 말을 못하는데 진짜 그랬어요. 진심으로.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게 되길 빌고 있습니다. 3번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결혼 100% 파투죠. 듣자마자 뭐야 니가 보이스피싱만 했을 리가 없잖아. 이런 생각 들 겁니다. 너는 그냥 운이 좋아서 구속이 안 된 거야. 이 그지 같은 거야. 4번 니 말처럼 정말 진짜 하나도 모르고 수거 한두 번 한 게 전부라면 집행유예 안 나오죠. 그냥 불기소 처분이 고작이지. 너는 그냥 피싱인 줄 알고 상당기간 그 일을 했으니까. 1심에서 실형이 나오는 거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온 거지. 가증스러우니까 피해자인 척 하지 말고.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그 피해자들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라. 물론 그 남자와 가족들한테도 숨김없이 다 솔직히 말하고. 속일 생각하지마. 5번 아니요. 절대 이해 못 받아요. 그리고 솔직히 말해보세요. 너도 지금 이 변명이 얼마나 거지같고 어처구니 없는지 다 알잖아요. 뉴스만 틀면 나오는 게 피싱 소식이고. 또 니가 하는 일에 비해 돈도 엄청나게 많이 주는데 그걸 몰랐다고? 장난해? 너도 그냥 다 알면서 모르는 척 가담을 한 거잖아요. 이 세상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. 너도 그렇고. 솔직히 불어. 6번. 이거는 범죄가 아니라 실수로 여기는 태도로. 이거는 범죄가 아니라 실수로 여기는 태도가 더 문제입니다. 혹시 파혼당하는 건 아니겠죠? 라는 이런 말은 말입니다. 그런 태도가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말이자 발상인 건데.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면, 반성을 한다면, 그렇다면 부끄러워서 감히 이딴 질문을 안 하지. 아니 못하지. 근데 너는 하지. 왜 그럴까? 7번. 니 남편 될 사람이 갑자기 전자발찌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내가 자기야, 봐봐. 전자발찌가 하나 있는데 이거 오해하지 마라. 진짜 억울하다.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고 합의를 하고 한 거야. 근데 그 거지 같은 게 나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가지고 억울하게 당한 거다. 나는 진짜 결백하다고. 이러면 믿고 결혼할 겁니까? 8번. 나라는 꼬라지 보니 그래.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다. 그렇게 큰 죄는 아니다. 나는 몰랐고 속았고 실수했다고. 따지고 보면 나도 똑같은 피해자다. 이러고 자빠졌는데. 아니. 나는 보이스피싱도 그냥 살인과 똑같다고 보거든. 피싱 당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으니까. 9번.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교도소, 여자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수발을 해본 사람이 말합니다. 피싱 수거책으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백이면 백 다 알고 시작을 했다고 해요. 그러고 있다가 재판받을 때는 무조건 몰랐다고 우기고 그러면 된다고 서로 막 가르쳐주고 미결수일 땐 구석중 재판받으러 다닙니다. 나이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할머니,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은 진짜 모르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조금 젊다 싶은 사람들은 백 프로 다 알고 했다고 합니다. 모를 수가 없대요. 익명이잖아. 그러니 솔직히 말해봐요. 너도 알고 있었잖아요. 10번. 별이지랄. 그냥 빨간 줄이지 별은 개뿔. 11번. 집행유예로 감방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아예 처벌을 나는 안 받았고 죄가 없는 거다. 이렇게 생각을 하니. 장난치냐? 죄가 없으면 애초에 기소도 안 당했어. 12번. 댓글들 끌 끌 끌. 아니 이렇게 패폭 때려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자꾸 이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사기 결혼을 한다고. 그만 때려. 남자 불쌍하니까. 물론 진짜로 모르고 한 사람들도 어쩌면 있을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만약 있으니도 그렇다고 칩시다. 진짜 몰랐다고 쳐요.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데. 아니 아니 제가 더 무서운 거고 더 나쁜 거지만 몰랐다는 거 역시 이거 역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? 지능이 안 된다는 거잖아. 참 아니 어떻게 이런 사연들 보면 하나같이 몰랐다고 할까요? 우리나라에 멍청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? 참 이해가 안 되네. 에휴 진짜 에휴 벌받아라. 감사합니다.